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심플합니다 PHP와 클라우드 그리고 조금만 더 무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룹 위에서 즉 클라우드 위에서 여러가지 이런 오픈소스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XE도 포함이 되어야겠죠 오늘의 목표는 이겁니다 PHP 개발자와 오픈소스 개발자분들이 클라우드의 여러 재미 났고 좋은 기능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회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Azure에 대한 이야기도 알겠습니다만 아마존의 AWS나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다 유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러한 오픈소스라고 하면 굉장히 어설피하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센터OS나 우븐트나 수많은 이런 오픈소스, 레디스나 이런 기능들이 이미 클라우드 위에서 공작을 하고 있고요 바로 며칠 전에, 11월 8일에 레디엘이 공식 Azure 위에서 들어가는 것을 네, 양쪽이 다 공식까지 흐르는 거죠 즉, 점점 더 이런 오픈소스나 이쪽은 좀 더 협업적인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Azure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인거에요 네, 수많은 이러한 오픈소스 플랫폼들 CMS인 줌라, 드루팔, 그리고 운영체인 오븐트, 센터OS, 그리고 당연히 레디엘이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노드는 물론, 네, XE, 당연히 XE가 추가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DevOps 쪽에 이런 다크업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셰프나 퍼핏, 레디스케시도 마찬가지로 파스로 지원하고 있고요 워드프레스나 하드 이코시스템과 같은 수많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오픈소스 플랫폼들을 서비스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첫번째 주제로 이제 XE를 클라우드를 위해서 정작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혹시 이 화면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미 회사에서, 내 회사에서 호스팅 업체나 IT센터에다가 서버를 가져다가 놓고 또는 회사의 전자실에 서버를 놓고 운영하는 셀프포스틱,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라고 하죠 EAS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EAS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OS부터 응용 프로그램까지 요 부분을 전부 다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PHP 개발자에요 하루종일 그, PHP 이용을 해서 XE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XE의 기능들을 추가해서 안정화시킨 새 일인데 이런 OS나 미드레어나 이런 런파임까지 제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별로 안하지 않는데,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PASS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플랫폼에 있죠, 서비스 얘는 내가 관리할 부분이 딱 두개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요 EAS라고 하는 주로 이런 말씀하는 그런 운영체제의 가상 머신 위에다가 뭐, 리눅스의 오픈머지기의 센트웨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 APM을 설치한 다음에 바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PASS 기반으로 XE를 올리고 서비스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나리오를 하면 어떤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물론 국내 서비스가 아니라 한번 해외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해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바로 저는 중국 서비스를 회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중국 쪽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이런 웹앱을 중국 사이트에다가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xecon production01이라고 하고 일본에다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부지역에 이렇게 중국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웹앱을 만드는데 5초 이내에 벌써 만들어졌더라고 하죠 자, xecon product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 product 0번, 1번이 잘 동작하고 있는 걸까요? 화면이 왜 오락가락 하죠? 네, 잠시만 해상도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디스플레이 세팅을 한번 바꿔보도록 안 바꿨는데, 화면이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꿋꿋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지금 방금 5초간에 만들었던 xecon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잘 동작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5초도 안 걸렸습니다 웹사이트가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웹사이트에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거나 뭔가 파일을 올리고 싶습니다 뭐가 떠오르시죠? FTP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FTP와 FTPs를 이용해서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PHP 개발자를 위한 굉장히 좋은 도구를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 PHP를 위한 개발 도구로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xeconprd라고 하는 prd01이었죠 xeconprd01이라고 하는 지금 방금 제가 플라우드 위에 만든 웹사이트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가 지금 웹매트릭스라고 하는 도구이고요 여기에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할까요? PHP 파일을 하나를 추가해 볼까요? PHP 파일을 import.ph 파일이라고 만들고요 뭘 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import.php를 만들었으니까 PHP 인포 화면이 좀 작아서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보시면 아래쪽에 잘 보이셨는지 보이시지만 리모트에다가 저장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리모트에다가 자, 얘가 정말 잘 동작하고 있는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5초만에 제가 만들었죠 prd01이라고 하는 xeconprd를 만들고 여기에 조금 전에 PHP 인포 파일을 올린 겁니다 끝!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목표인 xe를 돌려봐야죠 xe는 제가 방금 이걸 따끈따끈하게 며칠 전에 xe 공식 사이트에 있는 녀석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xe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에 압축을 풀고요 하나 더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몰을 xecon인데 prd02로 해야 해서 당연히 겹치지 않게 일본 서버에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쓸래 mysql 데이터베이스 cleardb로 되어 있는 파스 기반의 mysql도 만들어 놓은 mysql을 빌려 쓰는 거예요 클리어디비 rds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만들면 prd02라는 게 만들어지는 시간 몇 초 걸리겠죠 보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붙이는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prd02라고 하는 해석이 만들어지는 동안 잠깐 저는 여기에서 또 붙여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prd02라고 하는 사이트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처럼 불러서 xeo의 어테쉬를 한번 시켜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prd02번 ok 누르고요 여기에다가 가지고 오고요 자 리모트 작업을 다운로드를 시켜서 mysql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xe 지금 방금 푼 xe 뭐 익숙하시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네 사이트를 만들고 네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통과를 시키고요 하나를 제가 죄송합니다만 네 다시 파일을 만드는데요 네 처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는데 네 오픈을 하는데 오픈에 있는 xe 폴더에 가서 네 가져오는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xe컨 밑에 좀 전에 xe라고 이렇게 네 압축을 풀었죠 xe 폴더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방금 압축을 푸는 xe 폴더가 이렇게 되었고 이 xe 폴더를 이제 그 어 바로 그 배포를 한번 쭉 해보려고 해요 배포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배포를 할까라고 하는거죠 자 이거를 새로운 프로페일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도 되고 네 하나를 만들어도 되고 하나를 만들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런 상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prd1하고 prd2가 있었는데요 prd1으로 그냥 딱 네 똑같이 접었을테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격을 만들었고 바로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xe 폴더를 prd01이라는 것에 배포를 하겠다라고 물어보고 버튼만 몇 번 누르면 자동으로 네 화상도를 바꾸는게 역시 좋을 것 같네요 네 해상도를 조금만 낮춰서 네 12802 1024 정도로 바꾸도록 네 하겠습니다만 네 화면이 네 네 화면이 참 긴장되게 하는 네 화면인데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여기에 화면이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꿋꿋하게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웹매트릭스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꼭 이 도구를 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도구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동으로 변경된 파일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내고요 보시면 퍼블리싱 작업이 현재 시작되었다는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즉 지금 방금 만들었던 그 프로덕션 웹사이트 네 PID01이라고 하는 곳에 엑스웨이 사이트가 이제 쭉 올라가게 되고 배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 웹사이트 왜 웹행이라고 하는게 뭐였래요 팟스라고 하는데 얘로 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하나의 웹사이트에요 웹사이트인데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선택을 PHP는 제가 5.4가 기본인데 5.6을 쓰고 싶어요 선택만 하고 저장 끝 참고로 SE는 기본적으로 5.6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Java Tomcat JT 선택해 이 방대로써 자 그리고 필요하면 소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SSL을 바이딩시키거나 도메인을 연동시키거나 어떤 모니터링이나 에러로그를 담기거나 이런 것들을 한 큐에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을 가보도록 할게요 대시보드에 가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그룹 서비스의 현재 지금 방금 만들었잖아요 동작하고 있는 상황이나 상태를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배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쭉 뭔가 올라가고 있죠 계속 배포가 되고 있는 중이고 딱 타임 같아서 끝나다 봅니다 자 조금이 웹사이트인데요 정말 xe가 잘 배포가 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떴죠 지금 방금 만든 네 도메인 네임이 이렇게 prd 0번 지금 방금 만든 요 녀석에 xe가 배포가 되었고 자 당연히 한국어로 선택을 하고 자 이거를 진행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이렇게 되실 겁니다 php 5.5 보장을 권장하는데 권장하는 것들을 바꾸고 싶으시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구성에서 바꾸고 저장하신 다음에 5.6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mysql 설치 조금 전에 mysql을 이미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었죠 이 mysql 설치가 된 곳을 네 연동을 네 오늘 참 뭔가 뭔가 되는 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잠시만 뜰텐데 네 좀 긴장이 네 네 화면이 오늘 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네 꿋꿋하게 네 다행히 떴어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ysql을 썼는데 자 이 mysql 접속정보는 그러면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대시보드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연결 문자를 보기라고 하는게 나옵니다 쫙 보시고 어디 한번 크게 한번 열어서 네 보도록 할게요 크죠 네 보시면 느낌이 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가 네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요거고 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주소가 요거고 이겠죠 포트는 같고 유저 아이디가 요거고 비밀번호가 나중에 바꾸실 수 있어요 테이블 접투사 요렇게 넣고 넥스트 해주시고 플러스 이거를 다 차야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텐스트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한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네 비밀오너놓고 자 완료를 해서 XE가 쭉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과정을 힘들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자 갑자기 우리 회사에서 중국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데 오! 사이트가 대박이 났네 아 그래요 중국 성단에도 좋는데 사이트가 대박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의 요구사항은 되게 심플해요 자 우리 회사 서버를 정서를 달대 네 정서를 하면 되죠 대신에 다운타임은 10초 미만이어야 돼 중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운타임이 10초 미만으로 서비스를 유지한 다음에 서비스를 늘렸다가 죽었다가 하고 싶다고요? 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때에 네 엑스에 올라왔죠 네 엑스에 동작하는거 주소는 프로덕션 1번으로 잘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장사가 잘 됐어요 자 서비스를 눌리래요 눌려봅시다 현재 코어 하나로 되어 있대요 4코어로 올릴게요 저장을 누르고 저장되는 도중에 리프레쉬를 하고 리프레쉬를 해도 약 다운타임 보시면 저장 끝난 때 보셨죠 완료가 되었어요 지금 4코어짜리로 바뀐 겁니다 서비스 다운타임 네 거의 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5초 미만 그렇죠 동작했어요 이걸로 부족하대요 더 늘려야 되는데 인스턴스의 수를 늘려야 되요 한 대의 서버를 안되대요 서버를 10개까지 늘리고 최소 2대를 쓰고 CPU가 60에서 80 이상으로 넉넉하게 되면 그때의 인스턴스의 수를 최소 2개에서 하나씩 늘리고 최대 10대까지 늘려 저장 저장하고 있는 중이고 리프레쉬 원코어짜리 3대2 서버가 지금 방금 버튼 틀린 몇 번만으로 서버의 대수가 10대까지 오토스킬이 될 수 있도록 늘어나게 되고 자 리프레쉬 한 번 더 했고요 지금 작업은 완료가 되었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CPU 4코어짜리 7기가 메모리를 쓰는 최대 10대까지 쓸 수 있는 오토스킬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몇 초 만에 5초 내지 10초 정도의 다운타임만 가지고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늘리는 것은 그 다음 얘기겠죠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줄어드는 것도 물론 버튼만 누르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초에 말씀드렸던 파스라고 하는게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소스코드에서 뭔가를 바꾸래요 지금 급하래요 사회에서 소스코드로 뭔가를 바꿔서 네 하라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네 그러면 바꿔야죠 할로 엑스의 콘이라고 하고 네 저장을 하신 다음에 바로 한 번 더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둘인데 얘를 써도 되고 익숙한 토를 쓰셔도 돼요 네 이따가 잠시 후에 깃이랑 GitHub을 이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줘서 저는 지금 인덱스.psp를 바꿨죠 자 지금 열대일 4코어짜리 열대일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소스코드를 이렇게 제 개발자 PC에서 한 번 인덱스가 바뀌었다라고 하고 여기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해서 누르고 퍼블리싱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 두 개 정도의 파일만 올라가서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퍼블리싱이 되고 있는 도중에도 돌리고 아 벌써 퍼블리싱이 되고 그렇네요 그렇죠 열대일의 서버예요 파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나머지 일들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내지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엑스위를 실제로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는 예제를 파스 기반으로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다 이렇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서버 넘어가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이런 리전과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디아 데이터센터 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도록 직원을 하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서에 그 마이 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실제 40% 이상의 매출이 스타트업과 개발사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만큼의 돈을 이 수많은 이런 엄청나게 큰 돈의 이런 규모를 스타트업과 개발사가 이미 여기서 매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네 풀춤 500대 기업의 80% 이상의 회사들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오픈소스의 이런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네 서비스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오픈소스들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들이 있는데 핫하죠 네 깊과 node.js 를 이용해서 한번 배포를 하는 예제를 잠깐 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네 xecon 네 pld03 이라고 만들어서 바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네 생성 금방 될거예요 자 바로 이어서 제가 할거는요 어 git demo 네 git demo demo 라고 만들고 자 여기에서 하나의 파일만 가져다가 네 복사를 해서 네 쓰려고 하겠습니다 서버.js 라고 하는 노드.js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쓰려고 해요 어 이 녀석이 하는 녀석은 뭐 간단합니다 노드의 기본적으로 1337번 포트를 이용해서 xecon good 이라고 하는 메세지를 뿌려주는 아주 심플한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깃을 네 이용을 해서 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폴더로 들어가고요 네 마찬가지로 서버.js 가 있죠 먼저 동작되는지 네 한번 바로 스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서버.js 네 원로 하구요 어 그러면은 1337에서 보게 되면은 xecon good 메세지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얘는 역시 잘 동작하고 있는 네 그런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종료로 시키고요 바로 git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스가 아마 걸려있을 겁니다 걸려있는 것 같구요 네 git git init을 해서 네 기본적으로 돌리고 네 추가를 해야겠죠 git add을 해서 현재을 더하고 commit을 해서 어 이름을 몰라할까요 first 라고 네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git을 하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만든 그 3번 웹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3번 웹사이트에 어 그 소스 개시를 위한 네 소스 제어 배포 설정 이런걸 해줘야 돼요 오 뭔가 있었던게 보이죠 기턱도 있고 git도 있네 자 저는 git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자 git 리포지터리가 준비되었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git url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로컬이나 우리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클라우드에 git 리포지터리가 만들어져 있고 이 웹사이트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이고 아이고 자 git 리모트로 해서요 azure라고 하고 지금 방금 잡았던 url 이제 얘를 더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졌고요 자 이제 푸쉬로 해야겠죠 마스터로 푸쉬를 하게 되면 자 푸쉬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쭉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패스워드를 내가 제정을 했나 요 한번 뭐 예 패스워드로 네 됐나요 제가 여기 배포해서요 그 게시 프로필에 그 저거를 네 아이디 패스워드를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격증명을 다시 배포 자격증명을 설정을 안한 것 같아요 네 사용자 이름을 죄송합니다 바꾸고요 어 네 이렇게 해서 바꾸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스위콘 9494 이렇게 해서 배포 자격증명을 다시 만들고 기계 바스토리를 잠깐 지운 다음에요 네 기술을 올리는 요런 예제를 네 보여드리는게 배포 자격증명을 다시 설정하고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뭐 배포 슬롯은 바로 또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요 배포 자격증명 설정 그래서 배포 슬롯을 네 네 네 기술으로 해서 네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자격도 되었고요 만들어졌고 그냥 url만 따면 되는 거니까 네 패스워드를 아마 다시 여기에 잠시만요 이게 아마 그 네 인증이 실패로 했다 아 이쪽으로 하면 안 되죠 이쪽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네 보고 뭐 해도 결국은 또 이렇게 또 헤매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리모트헤저가 원래 있다라고 나오고 네 그러는데요 그렇게 뭐 기술 이용을 해서 다시 뭐 이니스라고 하면 될 거 같은데 네 하면 될 거 같아요 네 잠깐 시간 관계상 네 넘어가도록 하고 요 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github을 이용해서 잠깐만요 요거는 그 어 네 네 네 잠깐만 만들고 하나를 또 만들고 이번에는 그 github에서 가지고 와서 배포를 하는 인재를 두 번째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자 보시면은 이렇게 xec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앱 사이트들이 뭐 만들어지는게 되게 많죠 네 아 굉장히 늦게까지 데모 만들고 사이트 만들고 네 갑자기 또 여기서 또 실패를 또 해서 네 또 어렵게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진행을 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소스제어에서 배포를 한거 하는데요 이번에는 github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네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 github에서 뭐 하는건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렇게 배포할 레포지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econ이라고 하는 곳에 배포할 분기를 만들어서 네 네 xecon dev라고 하는 네 녀석이었구요 xecon dev를 네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들이 요렇게 배포가 된 녀석이 있으면 자동으로 어 github에서 연동이 되어서 활성 배포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다는거죠 xecon dev라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이구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아마 로컬에 가지고 있을겁니다 네 github 그 윈도우즈용 툴을 쓰시는 분도 있으시고 할 것 같은데요 네 xecon dev라고 하는 녀석이구요 네 보시게 되면 xecon dev가 아마 네 여기 있는 요 파일이네요 요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야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네 기소로 가서 바뀌었다고 나오고 네 네 네번째로 커밋을 해서 네 커밋을 한 다음에 싱크를 하게 되면 자 조금 전에 여기 그 웹웹에 그 웹이었었죠 자 저렇게 싱크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 싱크가 되게 되면 네 싱킹이 되고 있는 중이구요 싱크가 되게 되어서 완료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 배포 기록이 올라온다는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건드리지 않게 있어도 배포가 이렇게 올라가서 기타부하고 바로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어 기타부 연동이 되었으면 바로 제가 제가 승계 지금 만났는데 체크를 해봐야겠죠 체크했을 때 제가 뒤에 내가 보셨던 이렇게 메세지도 나오게 되고 어 이어서 이 웹웹에서 망했다 아 우리 이번 패치가 망했다 빨리 되돌려야 된다 빨리 안그러면은 서비스가 힘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에 네 이렇게 다시 요 녀석으로 배포를 이전 버전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은 대법수 시나리오로 컨티뉴스 배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네 다시 또 보기를 해보시게 되면 네 조금 전에 서비스를 네 바뀐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배포를 해서 github을 이용하고 노드쪽 gith을 이용해서 사용하는거 잠깐 보여드렸구요 어 굉장히 많은 이런 azure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오늘은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쪽에 이런 웹앱이라고 하는 곳에 php이나 웹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보여드릴 내용은요 리눅스나 맥이 있으실 거잖아요 여기에서 share을 이용해서 azure의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자동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설치하실 때 이 azure cli를 쓰시기 위해서 npm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요 데모도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azure user라고 하는 이름이구요 네 화면이 조금 작죠 제가 폰트를 조금만 내 크기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라스에서 화면을 조금만 키우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센터웨스 머신이구요 설치를 하시기 위해서 npm을 쓴다라고 하는 거 0을 이용해서 쭉 업데이트를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zure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명략이 뜨면서 device 로그인을 하세요 라고 하는 친절한 메시지와 함께 네 device 로그인하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요 텍스트를 넣으세요 라고 해서 넣어주면 자동으로 아 얘가 azure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구나 CRI구나 알아봐주고 바로 여기에서 뭘로 로그인할래 요걸로 로그인할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기만 하면 네 바로 로그인이 되었고 종료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해 로그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의 azure 계정을 마음대로 떡죽무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카운트 리스트를 한번 불러올게요 azure 리스트를 운영을 치게 되면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구독 리스트가 나오는거거든요 구독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써야될 구독이 이녀석이니까 한번 이녀석을 이용해서 어카운트 어카운트 set 제가 써있는 구독 얘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zure 사이트를 이용해서 현재 azure의 웹사이트들이 어떤게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거거든요 어떤게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정보들이 커맨드라든지 즉 대시보드나 UI를 보는게 아니라 똑같은 화면에 보실 수가 있는거에요 자 이렇게 하구요 그럼 여기에서 azure site stop을 시켜볼게요 stop, start, create 이런것들을 다 해보실다는거죠 create를 한번 create xe con prd 06 이라고 한이름으로 이정도를 몇량만 치시고 이어지는 설정에서 지역정보정보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런 웹사이트 제작 과정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웹사이트를 이렇게 커맨드 몇몇 줄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생성을 하고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긴다는거죠 7번 서버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네 완성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나오구요 뭐 필요하시면 여러 대의 서버들을 관리하고 싶으실 그런 필요가 있으실거에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래프 명령들을 이용을 해서 그 xecon 이라고 하는 메세지가 들어간 사이트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웹사이트를 스탑을 시켜버려요 라고 하는 명령을 돌리는거죠 즉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쭉 여기 있는 이 사이트들 중에서 xecon 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간 것들을 요렇게 그랩을 한 다음에 바로 스탑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UI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게 아니라 CLI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 기억하실 것은 npm install 명령만 기억하시면 되는거에요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반드시 Azure이기 때문에 마이크 소프트 파워실을 써야되 뭐 대시모드만 써야되는거 그런게 아니라 이렇게 리눅스나 맥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CLI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거구요 자 그리고 Azure에 빌딩 블럭들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 혹시 들어본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스케일러블 워드프레스라고 한 이름으로 엑스위드 버전3에서는 이렇게 스케일러빌리티한 기능들을 이용하고 있으신걸로 알고 있어요 즉 분리된 스토리지 유담서를 쓴다라거나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것들을 클라우드의 기능을 살려서 마스터 마스터 리플릭터를 이용해서 성능을 높인다던가 이렇게 클라우드의 여러가지 좋은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것들을 애저의 기능들을 10분 활용해서 워드프레스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겁니다 네 유사하게 xe3 버튼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구요 자 요거를 그냥 설치해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것들이 그 빌딩 블럭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애저에 있는 스토리지와 같은 빌딩 블럭들이에요 자 BHP에서 이런 애저에 여러가지 좋은 빌딩 블럭들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것들을 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것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이트를 바로 열고 사이트를 바로 열고 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시간 관계상 빨리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생성을 네 엑시칸에 가서 네 php 스토리지 베모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네 이 폴더를 이용해서 바로 붙여서 써야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애저에는요 이 블럭 스토리지 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 블럭 스토리지 라고 하는거는 아주 아주 커다란 그 폴더 내가 마음대로 타임률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폴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카운트라고 하는게 있고 컨테이너가 바로 폴더고 여기에 수억개의 블럭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 블럭을 끓이는 최대 2기가 테라바이트 단위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어 윈도우의 폴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스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버튼만 눌러서 바로 쓸 수 있는 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저에서 스토리지를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좋은 방법이 이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는거에요 자 제가 어저께 테스트하느라고 모르는 것들이든요 얘를 그냥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 스토리지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자 소스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자 그 아시는 것처럼 컴포지어를 이용합니다 컴포지어를 이용해서 네 어 설치를 하시면 되고 설치라는 과정은 어 그 피어를 이용해서 윈도우즈 에저의 명령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수행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어서 어 이런 스토리지 조지의 말씀들도 저희 하면서 연결하기 위한 커넥션 스트링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커넥션 스트링을 제공을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블럭에다가 이렇게 한 줄로 크리에이트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해당하는 엑시 컨테이너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되는거죠 원래 이 작업들을 다 REST API로 쭉 해야돼요 RESTful API로 근데 이 과정들을 PHP 개발자리로 이렇게 쓰기싶도록 일종의 이러한 그런 프록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 줄만 쓰게되면 내가 쓸 수 있는 이 어마어마시한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를 바로 한 줄의 코드를 쓸 수 있게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실행이 되었구요 여기에서 블럭이 과연 잘 만들어졌는지 한 번 리프레시를 해보게 되면 네 만들어졌죠 블럭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블럭에다가 업로드한 예제도 바로 보여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RESTful API로 쓰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블럭을 이용해서 한 줄만 크리에이트 블럭 블럭으로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Xecon 블럭으로 Azure Center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 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려는 예제를 한 번 수행해 보려고 해요 자 블럭 업로드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이 잘 되었구요 여기에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네 바로 파일이 올라갔죠 이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뭐 아무 경우에서나 실행을 해보게 되면 네 블럭에 올라가는 거예요 PHP에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3조에 넣으시면 되겠죠 한 줄로만 쓸 수 있도록 create 블럭을 설 수 있도록 자 그리고서 한번 테스트 삼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여러개를 모아줄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또 하나 올리고 올라간 다음에 금방 올라갔죠 다른 다음에 블럭들의 리스트를 내가 보고싶다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할 때에도 리스트블럭 끝 여러분은 htb 리퀘스트를 SQL API로 돌리기 위해서 헤더 붙이고 인증 붙이고 인증 토큰 받은 단어를 처리하고 바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서 돌리시고 수행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블록 스토리지에 있는 이 녀석들의 정보를 이렇게 php의 결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의 이런 빌딩 블록들은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갖다가 쓰면, 갖다가 쓰면 그냥 동작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지를 쓰는 것도 말 그대로 10초 이내 정도에 생성이 끝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이러한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php 어플리케이션에서 마음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AWS에서는 S3라고 하죠.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가 바로 이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서죠. 튜토리어를 이렇게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어죠. php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java를 이용해서 블록을 쓰는 것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노드를 이용해서 하는 튜토리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다 영어인 것 같죠. 영어인 것 같지만 아래쪽에서 한국어로 바꾸시게 되면, 지금 영어든 한국어든 뭔 상관없이 소고로 말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퀄리티도 높아요. 따라 하나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php로 키워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컴포세로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따라서 쭉 하시게 되면 저와 같이 이 코드들을 다 이용해서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Azure Table Storage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Table Storage는 얘는 훨씬 더 훌륭합니다. NoSQL을 이용하는 그런 Key Value Storage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려보시면 php에서 테이블 저장소를 이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카운트 밑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위에 테라단이 수십 억건에 이러한 NoSQL 데이터를 갖다가 때려박아 넣었으면 됩니다. NoSQL Persistence Storage이고요. AWS에서는 DynamoDB하고 유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레디션 유사하지만 닉메모리가 아니라 이렇게 Persistence라고 하고 로그성 데이터. 얘는 마이 스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쿼리와 유사한 형태의 지개도 가능하고요. 가격이 무엇보다 무지 무지 저렴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원고 DB를 쓰기 위해서 가상 머신을 만들고 가상 머신 위에다가 원고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쭉 적재한다. 클라우드는 비싼 비용이란 컴퓨팅 비용이에요. 운영체제에 가상 머신을 올린다는 비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토리지나 빌딩 블럭들은 가격이 무지하게 저렴하다는 거죠. 테이블 스토리지가 바로 그런 예정입니다. 테이블 스토리지는 쓰는 방법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막상가지로 커넥션 스트링을 만들어주고요. 테이블 스토리지와 크록시. 크리에이트 테이블. 끝. 제가 만든 이 xecon 데모라고 하는 스토리지. 이 스토리지에다가 테이블 스토리지가 아무것도 되는지 없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생성을 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했고요. 리프레쉬를 해보게 되면 코드 한질로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무지무지 저렴한 이 녀석에서 다음으로 엔터티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위에는 똑같아요. 컴포젤을 만들어주는 거 자기 창조하고 프록시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제가 GUID를 하기 위해서 제가 99년도에 적시네 동네에서 PHP로 공부를 하고 딱 15년만에 다시 PHP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예제를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엔터티에다가 하고서 인서트 엔터티 한 다음에 엔터티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랩핑해주면 끝. 이 테이블 스토리지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해볼까요 한번? 네, 실행을 했고요. 테이블 스토리지에서 리프레쉬 해보면 들어갔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시장의 엔터티. 요의 스킬이기 때문에 엔터티를 마운드를 추가하거나 하실 수 있어요. 정품을 원해하면서. 자, 중요한 거 하나. 이 테이블 스토리지는 이 타디션키하고 로우키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 두 개가 프라이바리 키 형태로 유니케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가 조합된 값이 요이파일입니다. 이 두 개로 조합된 값을 검색하시면 무지무지발랍니다. 수억 건이 있더라도요. 0.001촌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데요. 아, 파티션키.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하는 게 뭔가 아니고 로우키가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데이터를 빨리 찾아온 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몇 건의 데이터를 좀 더 넣어볼까요? F5키에 눌러서 리프레쉬 하고 있고요. 리프레쉬 한 다음에 돌려보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해서 GUI 값으로 로우키만 바뀌면서 숑숑숑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한 이유는 네, 엔터티를 조회하기 위해서요. 조회 엔터티. 갭 엔터티 한 줄. 끝. 엔터티를 조회했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 xe-con이라고 하는 이 파티션키의 로우키가 이거인 것을 조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회하게 되면 수억 건의 데이터가 있더라도 조회 가지고 왔죠. 가지고 온 데이터는 이렇게 엔터티를 가지고 온 것들을 리조엘트에 담기게 되고요. 리조엘트에 있는 값들을 끌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 이 두 가지 테이블 스토리지와 블라 스토리지는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워드프레스의 스케일러브리티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에서 쓰는 이 기능이 분리된 스토리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게 바로 이 블라 스토리지와 테이블 스토리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OSP에 기반의 테이블 스토리지는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사나 모바일 게임사나 모바일 앱 의작사도 아주 활발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BHP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 존재는 컴포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였고 윈도우 제자 밑에 예를 들어서 테이블 스토리를 쓰러 가는 거였다. 블라브를 쓰러 가는 거였다. 블라브를 쓰러 가는 것 중에서 모델의 크리에이트 컨테이너였죠. 검색을 보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컨테이너에 이렇게 선원이 되는 어떤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요. 아래쪽에서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다 이렇게 BHP 개발자가 애저의 여러 좋은 빌딩 블럭들을 이렇게 수많은 빌딩 블럭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미 라이브러리들을 오픈소스로 오픈소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 이 때 뭐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네.. 15년만에 BHP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가지 클라우드 위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단순히 뭐 VHD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리눅스 백호판 마켓플레이시에서 쓰는 거 해보실 수도 있고요. 수많은 이런 빌딩 블럭들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 같이 가상머신 이외에 그냥 뭐 리눅스 백호판 설치하고 거기 위에 램프 설치한 다음에 XE 올리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좀 더 최적하게 지금보다 같이 파스 기반으로 가상머신들을 올리는게 아니라 파스 기반으로 배포하고 그다음에 기터브 열동하고 기타 열동하는 서비스들 수평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가상머신이 아니라도 가상머신으로 뛰어넘을 준비 개발자 개발자 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개발자 아니면 이 파스 블럭은 개발자는 너무너무 고마운 블럭들인 거예요. 레고 블럭인 거예요. 그냥 갖다가 쓰면 그게 정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필요하시면 마찬가지로 다커와 이런 것들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대식합니다. 이렇게 애저에서는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배포 시나리오 데브업스 시나리오들을 마찬가지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셰프나 퍼피도 되고요. 매저리소스 매니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마인프레프트 하는 분 계세요? 네. 마인프레프트 네. 간단하게 그냥 빨리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뒷탑에 시간이 딱 2분 남았는데요.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인프레프트를 설치하면 뭐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분투 가상머신VM 거기에 이어서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들 스토리지들 데이터베이스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다 저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여기 마찬가지로 얘는 도대체 뭘 한다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리소스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곳에 되면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 항의를 바꿀 수 있어요. 보시면 서치하시면 이렇게 수많은 템플릿들이 있어요. 여기 프리비에스트를 올리고 싶어 가상 레트로크 올리고 싶어 ISQ에 포함된 거 올리고 싶어 도메인 졸여행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다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템플릿들은 어디에 있어 퀵 스타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 하위에 지금 보셨던 이 수많은 템플릿 리스트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이 녀석들이 보시면요. 퍼블릭 아이디를 쓰는 것 레디스케시를 쓰는 것들 다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우분투를 만들고 싶어 디플로이 투 애저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만 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템플릿에 있었던 가상 머신들에 배포할 수 있는 이미지 러너들을 올릴 수 있도록 자동으로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간 열리면서 갔다가 쓸 수 있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진 것을 커스텀 배포에 이것만 필요에 맞춰서 넣으시면요. 필요에 맞춰서 넣으시게 되면 바로 마우스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실제로 동력한 녀석인데요. 이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포 완료가 되게 되고 마인크래프트 게임 서버가 바로 만들어지고 애저어에 있는 이쪽으로 돌려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친구들하고 핵 버전의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가지고 하구 종이의 주구장창 덕질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배포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오바될 경우에 이번에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찾아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네 리소스들에서요.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시면 마켓이 열려 있는거에요. 클라우드 기반의 마켓이 익숙하죠. 셰프 클라우데라 이런 배포판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몽고 디비가 난 필요해 이런 몽고 디비라던가 몽고랩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몽고 디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골라서 미니스택을 쓰시거나 버튼만 누르면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된다라는거죠. 크리에이트라고 하면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 있는 몽고랩에서 직접 만든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있습니다. 스케어러블 워드플레이스에 잠깐 말씀을 드렸구요. 그 기능들도 리듬해드렸습니다. 수많은 오픈소스 내에서 고객사진이 있어요. 이러한 고객사진 실제로 스퀘어에닉스 팝판 회사죠. 이 회사들이나 제아트라던가 이런 많은 회사들이 오픈소스를 열저 위에서 올려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XE도 아마 여러가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더 좋은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걸로 말씀드리고 싶구요. 시간이 1분정도 오바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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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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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